촬영을 진행하면서 하영님이 초반에 배터리 연습을 드리면 그때 들어오시면 되고, 하영님들 자기소개에다가 아 너무 좋다! 민현아! 민현아! 우리끼리? 다 그냥 가벗고 다. 뭐하다, 그냥? 그리고 끝등은 하영님이랑 에이팅초에 춤을 추셔야 돼요. 와, 진짜. 근데 옆에서... 니가 했는데? 아니 진짜, 아니 봐봐. 봐봐, 조회수를 뽑으려고요. 군지도 있는 애가 생기고. 조회수님 아니면 민현아. 나 진짜 안 돼. 나 진짜 안 돼. 아, 형도 진짜 너무 진지해. 여러분이 하나,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 여러분이. 내가 해야지. 막내가 해야지. 나 이거 답을 정해졌어. 어디 질까? 유현이 형 질 것 같아. 분노하지 마요, 이거. 유현이 형 다 벗고 춰야겠네. 그만, 그만, 그만. 형도 안 돼. 형도 신경을 안 돼. 형도 신경을 안 돼. 형도 신경을 안 돼. 진짜, 이거 마이크가 새해 뭐. 아니, 그럼 내가 안 될게, 여러분. 그럼 저의 마이크를. 아, 이렇게 또 요런 몰이 시작하는 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휴가. 왜 추워? 촬영 때문에 못 쓰셔서. 좋아요, 한 번. 아, 나 이거. 왜, 왜. 왜. 아, 너 왜 너무 불만이야. 아, 나보고 누랑이 닮은 건이라고 하잖아요. 아, 이러면 왜. 진짜로. 아, 제발. 아, 말이야. 왜. 얘들이 네가 오늘 생각하는 것보다 뭐 생각보다 유명해. 아, 얘네, 얘네. 얘네, 얘네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반말인데 손 넘어. 아, 형 반말인데. 손 넘고 안 넘고 어디서 치는데 형. 아, 형 반말인데 형. 제 귀가 안고 팔찔 거예요, 그냥. 아, 형 반말인데. 아, 형 반말인데. 저 사람. 저 사람은 족발자 타기지야. 아, 형 반말인데. 아, 형 반말인데. 왜 이렇게. 형 반말이 선수가 노노모를 하시면서 하고 싶다고. 아, 진짜요? 왜요? 뭐 벌칙이에요? 그냥 선수분 들어와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선수분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나와주세요. 진짜. 선수분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나와주세요. 여기 아직 형 안 나가면 정말. 아, 잘했어요. 효진이 형. 심심이 좋았다고 해요. 이거 진짜 제일 센다. 지금 어디 갔다 이거 비싼 거야. 아, 카페가 없어! 5만 원 30만 원 1만 원 한 번 더 한 번 더 3만 원 1만 원 2만 원 3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4만 원 아.. 진짜 이거 진짜.. 아.. 진짜 이거.. 진짜.. 진짜.. 아.. 지금 만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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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배가고있고 저희 이제 뒤에 이렇게 뒤집고 되시면 될 거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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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대 몇 시간? 어때요? 어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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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같은 팀이에요? 네. 이렇게 하니까 팀은 아니고 라이언 게임은 팀은 아니에요. 아..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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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 건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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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하영진 센터를 그 저기.. 리그 컵 중간으로 할게요. 우와.. 아.. 진짜 시험적이다. 야.. 야.. 진덕이 집주 안 할까?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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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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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구만 한 번. 츄.. 이렇게 안 돼? 나랑하게 표시하지? 살구.. 츄.. 오.. 뭐야.. 잘한다. 우와.. 저 오늘 좀 힘낼 거 아니에요? 우와.. 어서가. 아.. 아..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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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잘 하셨으세요. .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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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안녕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